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화브로 책방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3장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추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건강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여 소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삶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건강한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여야 행복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돈과 건강을 맞바꾼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건강에 의존한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몸이 일단 건강해야 기분도 좋고 웬만한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다. 평생 몸 관리를 했지만 일찍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라면만 먹고 술과 담배를 해도 9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분명히 짧아도 부자라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일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죽으면 억만금의 돈이라도 소용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가 쓴 시의 한 소절을 들어올다고 말한 만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다. 첫인상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하루에 2시간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냉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결과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룬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온이다. 이것은 스토아학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융의 경지를 말한다.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마음의 평온을 통해 행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정념을 없애고 조용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한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존재하는 일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한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다. 알찬 속보다 가짜의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도 그런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행복은 학교에서 지식처럼 배울 수 없고 종교단체에서 경건하게 체험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사람을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즐거움보다 슬픔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하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인간이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 즐기는 것은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여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가를 인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했는데,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지 않는 자유시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능함을 펼칠 수 있는 삶의 의미는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가장 행복한 삶은 철학자의 삶이다. 즉 지적인 능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사색하면서 판단하는 군주같이 유아 독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최고의 행복을 주는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마흔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 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서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가지면 좋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쇼펜하우원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질 것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다. 쇼펜하우원은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꼽았다. 그는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가 가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복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끝없는 의욕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인생에 대한 지적 관조와 독서를 통한 위대한 사상가와의 대화다. 철학자는 사물을 지적인 대상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 쇼펜하우원은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권했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 철학적으로 향유하려면 사과하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독자적인 사유에 필요한 독서의 방향이 다르면 이득보다 해악이 많다. 쇼펜하우원은 독서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독서를 할 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숙고한 지식만큼의 가치는 없다. 많은 독서는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많이 읽을수록 자기 스스로 사과하는 힘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과 남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사람에 불과하다. 독서를 해서 오히려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사고에 샘이 막혀버렸을 때만 독서를 해야 된다. 독서보다 독자적 사고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독자적인 사고 없이 남이 모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쇼펜하우원은 사유 없는 다독을 경계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사유의 공간에서 그들의 사고 틀 안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것이 나의 것으로 저절로 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불량에 걸리면 멍하게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편하게 남의 힘으로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 설림을 잃게 된다. 남의 책을 지나치게 많이 읽는 것은 나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다. 독자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은 군주처럼 스스로 직접 판단을 내린다.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모두 그들 스스로 사과하여 얻은 결과다. 진정으로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군주와 같다. 그는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군주의 결정이 자신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직접 출발한다. 군주가 타인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독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온갖 종류의 권위와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잘못된 독서는 이런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생각을 연글게 하는 건 다독이 아니라 숙독이며 독서를 통해 받아들인 타인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랜 사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절제하는 독서법이 필요하다. 책으로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길을 걸으며 무엇을 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잘 들으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저설을 통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의 요소 중 대부분은 건강에 좌우된다. 다른 무엇보다 건강을 1순위로 해야 합니다. 건강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정심을 갖는 방법은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셋째, 큰 희망을 기대하지 마라.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것을 알아라. 이 네 가지를 실천하여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바깥이 아닌 자신 안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말하며 자신의 사유를 가진 독서를 해야 하며 오랜 사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반영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하부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